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맵부터 소울 작은 시 디오니소스 만났네 홈 홈 홈 오늘 하고 나서 원래 한 1년 정도 투어를 여러 군데를 다 가는 게 목표였었어요 여기 대륙 호주나 이런데부터 가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지 바르셀로나로 가려고 했어 바르셀로나로 가려고 했었고 넘미도 계획 있었고 뭐 인도 그 문바이도 원래 잡았었고 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장이 되면서 투어를 못하니까 다이나마이트가 나오고 다이나마이트 하면서 1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 보선 나오고 버터 나오고 퍼미션트 댄스까지 가게 된 거죠 다이나마이트 때 저희가 진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이때 피 땀 눈물 많이 흘렸어요 진짜 다이나마이트는 진짜 활동 진짜 길게 했어요 아 네 맞아 다이나마이트 좀 흘러들었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1위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유행 공연 그리고 연설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빌보드 핫100 1위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순간 그 새벽까지 기다리던 그 순간 그 우리의 둘째 추퇴인가 아마 경복궁에서 경복궁에서 우리가 뭐 찍고 있는데 기억나죠 둘째 추차 때 참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딱 지난 것 같아요 딱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참 저 때 지금 뭐 그 뒤에는 뭐 몇 주 연속이니 뭐니 그랬는데 또 최선을 다하는 게 또 방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열심히 보탬이 되려고 또 찍고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